얼굴로 연도 거품 얼굴로 연도 거품 연도 거품 아시죠? 네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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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근히 은근히 간다 미안하다 미안한 상황이네요 죄송해요 진짜 환불 열심히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하겠습니다 골식먹으면 어려워 어딨어 이거 시켜 이거 coulz 안 해도 돼요 형 먹으면 안 돼요 Software 뭐 3 2 2 3 4 4 5 5 6 6 6 형 콜스몰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콜스몰 뭐였는데? 진짜 오오 와 진짜 이거 웬만한 뷰티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걸 오늘 형 하네요 이발의 스타일링의 피부 관리의 면도 세뱅봉이 돼지 거의 무백하는 수준이야 효과 치료는 시작 굿 뱀 헛 조용히 자세이 송구한다 자세이 송구한다 나 진짜 우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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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세이 이게 바로 연장명입니다 서세이 결파한다 차원차원 성취만 해 자주세요 혜빈 소주해주세요 희생과 workers 자 동점인 관계로 마지막 3라운드 칠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 옷소리 아래에 서로 공갈아가면서 옷걸이를 줄줄이 거는 건데요. 옷걸이 균형에 흔들어서 한쪽으로 뚫리면 혜빈. 옆줄에 한쪽으로. 옆줄에 한쪽으로. 옆줄에 한쪽으로. 나 이거 불안하다. 옆줄에 한쪽으로. 옆줄에. 옆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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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줄이. 아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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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수익선인데!